호호 냠냠이 자꾸 어디서 튀어나오는거야 이친구 아 리젠됐다 반갑다 반갑다 친구야 킹 흐어 일루와 일루와 오케이아아 뭔지 알겠다 오오 구르면서 굴러 오오오 이런식으로 쓰는거구만 오케오케오케 엄청난 흐 알았어 알았어 이 녀석을 어떻게 쓰는지 알겠어요 드디어 풀 뜯으셨나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잠깐만 퀘스트는 한 마리 더 아 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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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 어업 어허 아 아 알아냈어 찌르구 돌리고 찌르구 돌리고 굴러서 찌르고 돌리고 그렇구나 아 왜 없어져 왜 하나먹고 땡이야 자 다시 해볼게요 때리고 자 돌리고 아 왜 콤보 끊겼어 자 돌려 그 다음에 굴러 자 올려지고 때리고 때리고 돌리고 하나하나 돌려 그렇지 어이 허허 게스트 클리어 하는데 성공하였어 뚜뚜뚜뚜뚜뚜뚜뚜뚜 뚜뚜뚜 아 이거 부금 따로 튼거 아닙니다 좋아 옹혜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도 많이 받았다 냠냠이 레벨 4 좋군요 이제 슬슬 손에 잇기 시작을 하였소 나쁘지 않잖아 잘하잖아 무겁다 아 충전기 너무 무거워 아 충전기 드럽게 무겁네 아가씨 그러니까 가능한가요 나 그럼 좋을텐데 저 충고는 아직 저한테 좀 어렵더군요 이게 좋다 이거 완벽좋아 완전 좋아 자 무리해 우두머리 아 첫 대형 몹입니까 간다 도스 제기 도스 제기 대형 몬스터를 살 때 할 때 편리한 타키 카메라의 사용방법일세 타키 카메라란 타키스로 잡은 몬스터 쪽을 카메라가 자동으로 향하게 해줬어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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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들었잖아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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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엘버튼 두번은 뭐지? 도스 제기 도스 제기의 우두머리가 제기 도스 이름 한번 잘 붙였구나 마음에 들었어 도스 제기의 패턴 물기 돌진하기 알겠어 나 그런거 정말 잘해 어지럽지롱 나도 어지럽다 아 어지러워 자 지르고 돌리고 지르고 돌려 자 헝 이제 난 여유롭게 이 녀석이 몸부림치는걸 보면서 내 녀석의 살점을 뜯어먹을거에요 근데 어디지? 어디로 가야됨 여기로 가볼까 어디로 가야됨 야아 나쁜놈아 내놔 돌려줘 돌려줘 어디갔어 어디갔어 내 미끼 지렁이 이건가? 오우 뭐야 이거 비밀의 파우치? 이 도둑 녀석들 깜짝 놀랐네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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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크으으으으으으으윽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으으윽 으으으으윽 도스 재기가 있는곳까지 가봐야되겠지 일단은 크으으으음 아직까치 가본적이 없는 10번 으로 가볼까 흐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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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길에 뭐 간단하게 간편하게 으아악 어 놀래라 부르다가 죽을 뻔했어요 좋아 아 6번 도로입니까 그렇군요 6번 도로구나 6번 도로로 간단다 으음흥 으흥 으흥 돌리고 한번 더 돌리고 어 고무 맘에 들었어 아 칼갈이를 해야 되죠 맞다 자 보스의 등장 자 내가 왔다 친구야 콩콩콩콩콩 아 자 전부 피하고 잡았다 이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지 멋대로 올라탔어요 특정 부위에 점프 공격이 맞으면 몬스터에게 올라탈 수가 있어요 힘내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엑스 버튼을 면버리고 공격하세요 오호 야 죽여라 뭐가 저를 따버리겠다 내놈의 척추 으아악 도망가 도망가 핫 핫 돌 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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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소 쥐소 으아악 하지마세요 야 이것들아 이 녀석들이 으아악 하지마 세요 으 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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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들이 어尾 이 녀석 으아 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어흐으으읕 일단 좀 쫄몹붓붓어 쫄몹붓어 으아악 억! 어디서 어디서? 아 랩 좀 있구나 조심해 뭐지? 나 체력 왜 울랐어? 이 녀석들! 아 어디야 어디야 지금 왜 배경음이 꺼졌을까요? 죽었나? 아 딴 데로 도망갔구나 허허허 뭐야 난 지금 쫄음 겁나게 후따로 패고 있는데 허허허허 얌얌아 너 왜 이렇게 센거야 도대체 맞다 무기를 갈아야지 너무 정신이 없었어 까먹고 있었넹 아 이것들이 어허허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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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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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앟 찍고 돌리고 아 어려워 어려워 몇번해도 어려워 아 이것들아 가만히 좀 있어봐 머리통을 찍어버리게 카메라야 카메라야 좀 높게 좀 잡아봐 안보이잖아 잘가리 앗 앗 머리통 아 죽었네 어 이미 죽은적을 오케이 가 아니라 아 지금 냠냠이가 저 패가지고 아 이것들 언제까지 나오는거야 저 쩝 쩝 쩝 쩝 쩝 아 계속 나오는거였어요? 아 아 아 이걸 어쩐지 뭔가 이 사람들아 버리기 간다 아 그래요 여기구나 너 여기구나 쉐이크맨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딴 데로 갔구나 너 어딜 갔냐 너 대체 어디 갔냐 아 맞다 갈아야지 이거 강화 좀 해야 되겠는데 여긴강 아 페인트볼 맞다 페인트볼을 썼어야 되는데 이곳이 딴 맵으로 도망가버릴줄은 몰랐어요 아 4번 도로입니까 4번 도로 오케이 4번 도로로 가보겠어 근데 여기도 수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10번 도로 아 아니네 이 녀석이 지금 싸우다 말다 아 아니네 이 귀찮은 녀석 4번이 여기구나 타임 힐 힐 어 아 좀 일로와봐 왜 이렇게 도망다냐 안돼 안돼 나 숫돌도 없다고 무기 위력을 어 감추시키면 안되지 어 없어? 아 이 친구 대체 어디간거야 오호 때리려고 그러네 어딜까 9번같은데 9번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9번 9번으로 가보자 아 원래 싸우던데 다시 갔을수도있나요 흐 됐다 아카님 사랑해주세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뚜뚜뚜뚜뚜뚜뚜뚜 흐 흐 놀래라 어디갔어 이 친구 도대체 어디간거야 흐 어디갔냐 원래 싸우던데 원래 싸우던데 알겠습니다 원래 싸우던데로 가보겠소 아 이거 보스모 만나면 무조건 페인트볼부터 던져야겠네 오케이 하나 알았어 아 뭐야 어떻게 가 그러게 세미나가 계속 깎이네요 세미나가 계속 깎이네요 히힛 Dunk 자아 아유 배고파 아으 배고파 안먹어볼래 좋구녀 그리고 약도 아 아 아 아 아 좋군요 가자 아니 이놈아 어디까지 도대체? 너 어디있냐 도대체 너 어디있어 도대체 넌 도대체 어디있냐 난 네 녀석을 좀 찾고 싶은데 말이죠 오 너구나 음 오 오 됐다 맞췄다 후후 해내서 슈퍼 컴봉 도라 도라 오 이 녀석이 아 아니 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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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이 조용히 안해 도망가야 돼 으아악 으아악 아 튕겨나가 자꾸 예리도 때문에 큰일났다 이거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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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4번으로 갔네 이거 큰일났어요 내 녀석이 머리톱을 노린다 아 튕겨나간다 쭈악 쭈악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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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앗따아악 어디갔어 어디갔어 이 친구야 또 어디가 다가와 어 그런가요 R버튼만 겁나 누르면은 발도가 된다더라 너 일로 안와? 숫돌이 없어요 숫돌이 다 떨어졌습니다 한눈도 없어 숫돌이 이 녀석이 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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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아악 오오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돌리고 아 이 놈아 가만히 좀 있어 네 녀석이 머리통을 쪼개버릴테니까 Eachidity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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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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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esti 으! 아 젠장 저걸 피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가능한가? 잠깐만 아 나 잠깐만 아 배아파 아 배아파 돌멩이? 아 배아파 아 배아파 아 배아파 아 어 이제 안아픈데? 지급존역 선광호 으아아아악 내가 안보여 내가 안보인다고 으허허허허허허허허 안다아악 그만 튕겨나가 으아아악 으하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악 아 그래요? 곡괭이로 맞다 숫돌을 캐면되지 제길 자 숫돌을 사오겠습니다 스..숫돌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 알고있어 아까 한번 죽었다고 어휴 어휴 힘들어 이거 어떻게 집에 어떻게 가지? 한번 마을로 가고싶은데 추가 보급품이요? 어허? 어 없어요 으..없어요 이거 어떻게 나가지? 포기 어떻게 해요? 퀘스 퀘스트 포기 어허허 아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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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해져서 재도전하겠다 젠장 아 아 숫돌의 부재야 숫돌의 부재라고 이건 잘하면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흠흠 숫돌을 20개 알겠습니다 어 숫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 줄 몰랐어 숫돌 숫돌 약초도 사세요 아 약초가 포션인가요? 아니 이게 아니잖아 자파점이 저기잖아 아줌마 약초를 좀 많이 주세요 고맙소 어 뭐야 아 공간이 없다고 아 그냥 지금 퀘스트 포기 어 עertainidores 혹시 비질이 바닷가 سب에 무슨 주 Тан 잖아요 어 아 상자에 보관하면 됩니까 어쩐지 그럼 되는구나 괜찮습니다 무소유 좋지 않은가 으아아아아아악 이상한것도 넣은거 같은데 약초를 넣은거 같은 느낌인데 약초야 여기 있다 보관된 재료본이 처음이 아닌 듯 그런가요? 처음인데? X버튼 누르면 정리된다는 사실 대기세트를 만들자고요 좋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다리부터 방어력이 높은 거 허리 아 뭐야 아 여기도 있구나 아 재기 폴드가 이거구나 아 재기 코트도 있네? 그렇구나 대지의 결정이 필요하대요 앗다 모른다 난 세트 같은 거 몰라요 그냥 아 구입을 할 수 없다네 광석도 캐야 되는구나 이런 거 만들려면은 어 뭔가 예쁜 아가씨가 지나간 거 같은데 스킬 보고 사시지 스킬이요? 그건 또 뭐야 젠장 그건 또 뭐야 아 세트를 잘 맞춰야지 스킬 발성이 된다고요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제기 헬름 천천히 뭐 사냥하면서 제기 세트를 만들어보자고 그냥 간다 가 아니라 네모 키를 눌러보세요 네모 키요? 네모 키? 아 스킬도 있어 다 없는데? 스킬 하나도 없는데? 발동 스킬 하나도 없는데요? 고속 수집 하나 있네 고속 수집 하나 있네 아이언벨트 르르르르르 하는데 스킬 포인트요? 스킬 포인트 어디서 어딨어? 어디? 모르겠어 아 이건가? 아 이거군요 어? 스킬 포인트? 브레이브 이거요? 어? 그랬습니까? 오호? 자 일단 세트가 중요하다 너라 됐다 몸통 브레이드 헤드 아 용골이 없네? 없어 없어 나 쥐뿔도 없어요 나 쥐뿔도 없어서 만들 수가 없네 그러게 어이 보스 몸이나 잡을랍니다 조기 조기 댄스 도스 제기 머리통을 부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아 브레이브는 기본 지급 마이 하우스에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마이 그 기본 지급 아이템을 아 뭐야 악회 중에는 못 들어가나?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상태 정보를 보면 발동되는 스킬을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렇습니까 스킬 음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 아 이게 아니지 어 장비 변경이지 이게 아니래 브레이브 헤드를 끼란다 브레이브 벤츠 그렇군요 브레이브 벨트도 꼈다 아 어 뭐야 아 다시 벗었네? 네 그렇습니다 몬스터헌터4 시작하고 있어요 아 뭐야 됐잖아 브레이브 헤드 브레이브 베스트 그 다음에 브레이브 글러브 벨트 펜츠 음 음 이건 두 개 되나? 아 하나 밖에 안되네 됐다 음 끝 보십니까 어 아 졸려 아 졸려 아 졸려 쩝 요life 무기도 예리도 나은걸로 음 아 아 대검이나 한송검 조충곤을 추천드려요 아 그래요? 대검 그럼 써볼까요? 초반에 대검이 어렵습니까? 예리도는 초반에 전부 다 지지라고요 그렇습니까? 누구말이 맞는건지 난 근데 태도가 맘에 들어요 아닌가? 본시클 싫어 쌍검 싫더라 오? 오 수려필이 아 뭐야 뭐야 왜 또 만들어 나이스 두개만 든거 같은데 약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사람보다 커 너 뭐예요 아가씨 나 이것 좀 배우고 싶습니다 시끄러시끄러 조충곤 수려필이를 배워보자 안녕하세요 참고로 수려필이는 타점이 시선이라 어려워요 그래요 식사요? 웬 식사? 아 밥 먹고 가야돼요? 아 밥을 먹고 가야됩니까? 아 밥 먹고 싸우자 이거죠 그렇군요 밥 먹고 가래 아 밥 먹고 가야겠지 야 야 야 밥 일로 좋아하신거야 아 아 다 앉으라고 그랬지 그래 음 음표랑 빗뚱이 빵을 야옹 리오 슬로하 나 얘가 해주는 밥 진짜 먹고 싶어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 맛있군요 고맙소 간다아 저 음식을 먹으면 뭐가 좋죠? 뭐 스태미나가 오르나? 아 체력이 오르구나 그렇구나 뭐야 이거 어허? 아 그래? 그 그렇구나 어허 어허 아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 일단은 뭐 어떻게 하는거야 잠깐만 흠흠 자세히 보자 우리 NPC말을 생을 까버렸는데 미안해 어휴 어휴 놀래라 깜짝이야 아 이게 어렵습니까? 아 어려운거 정말 좋아하지 자 무기 조작 메모를 보자 수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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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Bü dizer 조작 메모 수렴 추 Además 출발벌 수렴 요 아 씁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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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이거 뭐야? 음표가 막 나오는데 아예 아예 흐흐, 아아아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연주를 하면은 예아 방어력이 강화되는구나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동속도 버프구요 아 공격이 튕기지 않게 되었어 이러면 예리도가 필요 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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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동시에 눌러야되네 그렇구나 불어 야 불어 아 왜 어 뭐야 이거 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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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력이 더욱 강화되었어요 오호 겁나 모르겠어 아 날란다 야 야 안해 어디갔어 아 맞다 이거 한놈 잡아야지 자 해보자 일단 해보자고 직접 해보는거랑 틀리겠지 그치 친구야? 머리통 오 좋은데? 이리와 머리통을 부시겠다 아 뭐야 아 이거 눌러놔야지 어디갔어 루아 피해야돼 머리통 에따 모르겠다 그냥 저 패겠다 오 머리더옹 어따 어 되게 시원한데? 오 이거 맘에 들어 이거 써야지? 나 그냥 몰라요 그냥 막 누르고 있어 이리와 이리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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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녀석이 맘에 들었어 어디갔어 이녀석아 그만 돌아다녀 저게 공격 패턴이지 아 그만 때려 이녀석 되게 아프게 때리잖아 아 따가아 아 그만해 그만해 하지마 이런 해송이를 만나 이리와 이리와 피하고 거시기 엉덩이 때려보자 술 취한것 같애 술 취한거 같애 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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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되게 잘 쓰고싶다 뭔가 으앙 몰렸어요 거식이 피하고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모르겠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되는데 모르겠다! 쓰면서! 배우겠다! 이리여 이에 송이를 봤나! 살려주세요! 이게 어디갔어? 그냥! 닭데리다! 확! 이게 왜이렇게 피통이 너 왜이렇게 피통이 대단해요! 엄청나잖아 공격이 튕기지 않게 되었어요 캔슬도 되네 약간 구르기로 여러가지 모션을 스킵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잖아 어쩔 때 스톤이 걸리는건지 잘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이녀석아! 머리통! 아잇 빠아! 하하하하하하 죽어라 이녀석아! 죽어! 엉덩이! 엉덩이! 꼬랑제! 그냥 난 무조건 어 뭐야 X버튼만 눌러도 되네 이녀석이 빠져볼래? 아 머리를 때리면 스톤인가요? 잘 맞춰야되겠네 머리를 때리란다 친구야! 자아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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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모션이 너무 커 아 아 아 그래요? 이게 무기마다 전부 악보가 틀린데 그 악보를 하나하나 다 외워야됩니까? 골아프네 나 그냥 이 피리를 안쓰고 그냥 해머로 쓰겠습니다 하하하하 그냥 해머로 하나하나 저 뭐야 몬스터 머리통으로 자부시켜버리겠어 데스트 클리어 대검이 간단함 대검이요 흠 대검도 써볼까? 좋자! 좋아 허허 버프 무기인데 버프를 버려버렸어 나이스! 해머? 아 해머도 해볼까? 대검이 진짜 간단함 그런가요? 오케이 대검을 강력하게 추천하시니 대검도 써보겠습니다 나한테 맞는 무기를 좀 구하는게 좋은거 같애